자 이제 둘째 시간은 교재 44페이지 자 두번째 주제가 자 요거죠 토지 표시에서 우리 번호 결정하는 건 이제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필지 주된 용도를 구분하여 지적공배 등록하는 지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지목에 대해서는 먼저 법률용어에서는 이 자리가 시험 문제에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하는 걸 지목이라 한다 그럼 따라서 이 자리를 주된 형상 이렇게 나오면 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자 자 이제 고 지목 44페이지 보시면 의의 첫번째 줄 얘기 주된 용도는 설명드렸고 두번째 동그라미 지목을 지적공배 등록하는 방법은 달리한다 지목 표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할게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경우 정식 명칭 토지 임야대장 꼭 기억 지목 어디에 등록하는지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등록할 경우 지적도와 임야도를 지적에 관한 도면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에 관한 도면에 등록할 경우는 부호로 표시합니다 부호는 토지대장에 등록해놨던 첫 글자 명칭을 한 글자를 부호라고 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해놓은 한 글자 명칭을 부호라고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자 유액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지목을 갖다 등록할 때 자 이게 필지가 있으면 한 필지가 있으면은 이 한 필지 정보를 갖다가 지적공배에 등록하는데 어디에 등록하느냐 하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소재를 갖다가 등록하고 지번을 이제 첫째 시간에 배웠으니까 10번이라고 이제 번호를 등록한다면 소재 밑에 지목이라는 난에 이 땅에 갖다 용도를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현지 땅이 나무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좀 이따 지목 이제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임야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죠 그럼 산 10번지 필지 임야가 되면은 요것을 갖다가 지적도 안 했다가 지적도 했다가 이 토지에 10번지 필지에 토지대장 카드 만들어지면 하나의 지적도 안에는 이제 여러 필지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그 중에서 10번지 필지가 여기에 그려졌다면 10번지 필지 경계선 그려진 안에 지번을 표시하고 지번 옆에 토지대장의 지목란에 표기했던 이 임야라는 지목을 지적도 경계선 안에 지번 옆에 표기하는데 이 지목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부호로 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호는 토지대장에 적어놨던 이 임야라는 지목에 한 글자를 갖다 부호라고 하는데 그 한 글자 딸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첫 글자 토지대장의 지금 첫 글자가 지목 임야에서 첫 글자 임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부호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죠 토지를 갖다가 자 토지대장의 등록을 못시켰을 때는 임야대장의 등록 작업하죠 그러면 소재를 등록하고 지번 10이라고 등록하면은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번호 지번 앞에 산자를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번지가 되는 것이고 지목이 똑같이 현지 토지가 지금 한필지 토지가 수림지 나무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지목란에 임야 이렇게 이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임야대장에 등록한 30번지 필지는 임야도에다가 토지에 갔다 경계를 갖다 그리는 것이죠 그럼 임야도 안에 경계를 그렸을 때는 30번지 필지 임 이렇게 등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자 지목은 어디에 등록하는지 꼭 기억 지목 토지대장과 10번지 필지 지목은 토지대장에 30번지 필지 지목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임야 10번지 필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을 지적 또한의 경계선에 표기할 때는 뭐로 표기 부호로 표기 그 다음에 30번지 필지 임야대장에 등록해 놓은 지목을 갖다가 임야도 안에 경계선에 기록할 때는 뭐로 표기 부호로 표기 부호라는 건 한 글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글자 딸 때는 법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첫 번째 글자 토지대장의 지목의 첫 번째 글자 지목 임야에서 첫 번째 글자는 임이지 않습니까 30번지 필지 지목란에 첫 번째 글자가 임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글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인데 첫 번째 글자로 표기하게 되면 첫 번째 글자로 표기하게 되면 다른 한글 부호와 중복이 되는 때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부호를 두 번째 글자를 채택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기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토지대장의 지목란에 주체장으로 표기했으면 지적 또한의 부호를 첫 글자 주를 사용하지 말고 차로 사용하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유소용지라는 주자하고 한글이 중복되니까 두 번째 토지대장의 임야대장의 지목을 공장 용지로 등록하면 도면의 부호를 공으로 사용하면 공원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천이라는 지목은 부호를 하로 사용하지 말고 천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하라는 한글을 갖다 부호로 여기다 표기하면 하가 뭐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일반인들이 연상하기 쉬우라고 네천자, 천이라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원지는 위락 휴양을 위한 토지를 유원지라고 하는데 유 라는 부호를 사용했다가는 유지, 물구에 있는 저수, 호수지 유지와 지목이 부호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이라는 부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는 부호를 갖다 도면에 첫 글자 사용한다, 두 번째 글자 사용한다, 두 번째 글자 자, 장, 천, 원 꼭 암기하셔야죠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도면에 부호를 사용할 때 무조건 몇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 토지 임야대장의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자, 교재 여러분들 46페이지 지목 설정 원칙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지목 설정 원칙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얘기죠 현지 한필지 토지를 갖다가 지금 여기 토지대장의 지목란에 지목을 갖다가 여기에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목을 갖다 결정하는 건 첫째 시간에 누가 결정한다 다시 한 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누가 결정한다?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도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결정하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 10번지 필지 토지대장의 지목란에 지목을 갖다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도록 돼 있느냐가 지목 설정의 방법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현지 땅이 한 필지 안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도 토지대장에는 지목을 하나의 지목만 정해주라는 겁니다 이걸 일필, 일목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현지 한 필지로 측량하고자 하는 땅 안에 이 용도와 이 용도, 이 용도 네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개의 용도를 다 지목란에 등록하지 말고 하나의 용도로 등록하거라는 원리를 일필, 일목이라고 한다면 네 개의 용도 중에 어떤 용도 하나를 결정하지 그 용도를 결정할 때는 네 개의 용도 중에 가장 주된 용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된 용도가 있고 종된 용도 세 개가 있으면 주된 용도 하나와 종된 용도 세 개가 있으면 주된 용도로 지적공배는 등록하고 종된 용도는 주된 용도 토지에 쫓을 주자 써서 쫓아서 등록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주, 지목, 추, 종 이렇게 부릅니다 주, 지목, 추, 종 그럼 종된 용도로 쓰이고 있는 세 개의 지금 용도로 쓰이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 필지 안에 편입하여 땅이 등록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첫째 시간에 종된 용도 토지 주된 용도 토지 안에 편입되는 종된 용도 토지를 양입치 이렇게 용어를 배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속성 일시 변경 불변이란 이 토지의 용도를 지적공배 결정할 때는 이 토지의 과거 용도, 현재 용도, 장래 용도를 고려해서 지목을 정하나가라는 겁니다 그걸 영속성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따라서 토지가 장래 일시적으로 용도가 변경될 사유가 생겼을 때는 함부로 땅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이걸 영속성의 원칙을 반대 용어로 뜻풀이하면 일시 변경 불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지목 법정주의라는 것은 지금 이 토지 대장에 등록시킬 수 있는 땅의 용도는 법에서 28종류로 법에서 미리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목 법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현지에 쓰이고 있는 필지 안에 쓰이고 있는 땅의 용도는 수천 가지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라는 토지 대장에 등록시킬 수 있는 땅의 용도는 수천 가지 용도로 다 등록해서는 안 되고 법에 28가지 용도만 있으니까 28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법원리를 지목 법정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한 필지 안에 땅이 여러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그래도 지적공배는 땅의 용도를 몇 개만 결정? 하나 자 두 번째 한 필지 안에 여러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에 어느 용도로 지적공배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를 살펴보고 나서 주된 용도로 지목을 등록시켜주고 종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된 용도 토지 안에 편입해서 땅을 만들어줘 그걸 주지목, 주정의 원칙 그러면 종된 용도 토지가 필지 구액이 따로 안 되고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돼서 등록되는 종된 용도 토지 이름을 첫째 시간에 양입치 자 세 번째 토지 지적공배 지목을 결정할 때는 현지 토지의 과거 용도, 현재 용도, 장래 용도를 고려해서 지목 정해줘 걸 영속성 그럼 따라서 장래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뀐다면 지목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돼 일시 변경, 불편 그 다음에 지적공배 지목란에 등록시킬 수 있는 땅의 용도는 몇 가지로 법에 정하고 있어 28가지로 정하고 있어 그걸 지목, 법, 정, 쥐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7페이지 보죠 그 후에 24회 공인중개사 문제가 이것을 물은 문제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지목, 법, 정, 쥐 28가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지목의 용도가 아닌 것 지목, 법, 정, 쥐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출제한 출제 난이도 수준은 한 문제입니다 그게 5번이죠? 유언지 법에 있죠? 그런데 초지, 저수지, 선하지, 항만용지라는 지목은 법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이제 가볼게요 47페이지 이제 가시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나올 겁니다 지목의 구분 지목 구분 지목 구분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한필지 토지가 있고 이걸 이제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하게 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된다면 지목란에 이제 지목을 28종류를 구분해서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목 구분이라는 건 현지 땅이 뭐로 이용될 때 지목란에 뭐로 등록해 현지 땅이 뭐로 사용될 때 뭐로 등록해 그걸 일일이 법에서 28종류로 구분 작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걸 걸어서 지목의 구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작년 27회 같은 경우를 소개시켜드리는 두 문제나 이걸 출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제 문항수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떨어지는데 난이도는 합니다 난이도 하라는 것은 지문만 읽는 작업 변별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도록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47페이지 첫 번째 1번에 전이라는 제목이 있죠 전이라는 제목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장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먹을 목적을 먹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죽순을 대나무 이파리죠 재배하는 토지를 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이 지적공부 지목란에 전으로 등록할 수 있는 토지는 현지 토지를 뭐로 사용하고 있을 때 전으로 등록하래요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뭐를 하는 토지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땅을 이용하고 있는 때 지목을 뭐로 등록하래요 전으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첫 번째 뭐를 꼭 기억해 두시느냐 하면 밭대기 밭농사 짓는 거지 그럼 밭농사는 물을 직접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 이 정도만 연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데 재배하는 식물 중 과수류 이거는 제외죠 여러분들 사과밭 이렇게 부르죠 배나무밭, 밤나무밭 그러면 사과, 배, 밤나무 기르는데도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땅이니까 밭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중 과수류를 재배할 때는 전으로 하지 말고 별도의 지목인 과수원이라는 지목을 따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인데 단 재배하는 식물이 과수류일 때는 전이 아니고 별도의 지목 뭐를 만들어놨음 과수원 이걸 주의하시면 될 거죠 두 번째 2번 볼게요 답 답은 보시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목자리에 두 번째 답으로 등록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지목란에 답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언제 답으로 등록할 수 있냐 하면 현지 토지가 물을 직접 이용해야 된대요 이게 시험의 포인트죠 식물을 재배해야 된대요 그러면 시험에서 답에서는 주의하실 게 전과 답은 공통점이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사용되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지만 시험에서 그럼 전과 답이라는 지목은 뭐를 갖고 구별을 할까요 그러면 뭐를 갖고 구별을 하면 이 앞에 갖고 구별을 하는 거지 물을 직접 이용하여 재배하느냐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밭갈경자에 지을 작자 써서 경작방법 또는 재배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전과 답을 지목을 구별하는 기준은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이 앞에 차이점이라는 거죠 물을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면 전이 아닌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면 전 물을 직접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그러면 재배 방법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답에서 주의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게 주의할 것이냐면 연이나 미나리 왕골을 갖다가 물을 넣다 뺐다 용 배수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넣는 거 빼는 게 자유라는 걸 용수 배수 용 배수가 자유로운 토지에서 연 왕골을 갖다 재배하게 되면 뭐가 된다? 답이 되는데 문제는 연 미나리 왕골이 물 고여 있는 데서 용 배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용 배수가 안 되는 곳에서 자생을 하게 되면 답이 아닙니다 왜 답이 아니냐면 물을 직접 이용하는데 용 배수가 안 된다는 건 물을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고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고여 있는 토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연 왕골이 자생하게 되면 그 토지는 유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어디를 봐주시느냐 하면 어디를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느냐 하면 교재 뒤로 넘겨보시면 유지라는 지목이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에 있느냐 54페이지 19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땜,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그 다음 주의해 보십시오 연 왕골이 자생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는 유지로 하죠 그럼 이거 하고 여러분들 47페이지 답에 연, 미나리, 왕골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 작업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연, 왕골을 물을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을 재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런데 연, 왕골 등을 왕골 등이 용 배수가 안 되는 곳에서 자생하게 되면 그건 재배하는 게 아니고 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물 고여 있는 곳에서 배수가 안 되는 곳에서 스스로 자라게 되면 그건 답이 아니고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 그걸 구별을 하실 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것 중 지적 애교 파트는 보지 마십시오 왜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전에는 애교까지가 다 시험 범위였었는데 현재는 애교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애교 문제를 출제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교는 참고 삼아서만 읽는 지문인지 시험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 보십시오 48페이지 3.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은 자 여기 나왔죠 지목 과수원으로 등록하는 데는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뭐를 재배하는데 과수료를 재배하는 데는 전이 아닌 뭐를 등록한다? 과수원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과수원 안에서 과수원이 아닌데 주거용 건축물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 내로 양입한다 양입하지 못한다 양입하지 못하고 대로 따로 등록하도록 돼 있죠 이거 하나만 주의해 두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목장용지 있습니다 자 목장용지는 자 요거죠 네 번째 목장용지 4번 코드 목장용지 기를 목자에 장소장자 사용할 용자 땅지자입니다 그러면 기르는 장소로 사용되는 토지를 목장용지라고 하죠 그럼 기르는 장소는 가축 기르는 데지 뭐 가축은 1차적으로 초식 잡식이 잡식도 있는데 초식 동물이 원칙이니까 풀 심어놔야 되는 초지가 있어야겠지 뭐 그 다음에 가축 밤에 가둬두는 집이 있어야겠지 뭐 축사 안개할 필요 없어요 가축 기르는데 가축 기르기 한 풀 심어놓은 데 가축 가둬두는 축사 그 부속 시설물을 목장용지라고 한다 이걸 따로 안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 보시면 되겠고 단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때는 목장용지로 편입하지 못하죠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로 하도록 돼 있다 대로 필지 구액을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종된 용도의 편익의 목적이 대인 때는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편입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만 딱 잡아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49페이지 5 코드번호 5 임야 가볼게요 임야에서 주의하실 거 자 임야라는 코드는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수풀림자의 산야자 원야자니까는 자 여러분들 수풀림자의 원야자라면은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토지가 나무가 있는 대로 이용되는데 그 다음에 돌이 있는 대로 이용되는데 또는 벌판 있는 대로 이용되는데 여기를 임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나무 있는데 여토지가 나무 있는 대로 이용되면은 지목을 임야로 등록하래 그럼 나무 있는데 연상해 보세요 나무습 수림지죠 그 다음에 대나무습 중림지가 있겠고 거기가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 있는 데 한번 연상해 볼까요 북한산 보면은 거기에 바위덩어리 있죠 바위땅 바위보다 더 작은 거 자갈당 자갈당보다 더 작은 거 모래땅 그러면 나무와 돌이 있는 곳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갖다 지목을 임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원야자 들판야자가 있으니까 벌판 황무지겠죠 황무지 습지 거기가 지목을 임야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무 돌 벌판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갖다 지목을 임야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코드 번호 가보죠 자 여섯 번째 코드 번호가 뭐냐면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광천지가 있죠 자 광천지 볼게요 자 광천지는 자 뭐를 연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연상하셔야 돼요 이게 땅 표면이고 땅 표면 바깥으로 땅 속에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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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살표 땅 속에서 땅 위에 표면으로 튀어나오는 행위를 이거 뭐라고 부르냐 용출이라고 용출 그럼 튀어나오는 구멍으로 사용되는 데니까 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의하실 거는 땅 속에서 땅 위에 뭐 땅 위에 부분으로 튀어나오는 구멍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광천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튀어나오는 걸 암기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 따뜻한 물이 튀어나오는 건 온천수 용출구 그 다음에 석유류 유전이지 뭐 유전 유전이 튀어나오는 구멍 용출구 그 다음에 자 온수 약수 석유류를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튀어나오는 구멍으로 사용되는 데를 뭐라 부른다 용출구로 사용되는 데를 광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출되는 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둬두기 위한 데 유지하는 데까지로 사용되는 데를 법에서 광천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자 요거를 꼭 기억해야지 자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구멍하고 그걸 유지하는 데까지는 광천지인데 그것을 온수 약수 석유류를 다른 곳으로 운송 운반 저장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데는 광천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편입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온수 약수 석유류를 다른 곳으로 운송 저장 보관하는 대로 사용되는 데는 광천지가 절대 아님 이걸 시험 문제에서 낼 거예요 여기는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광천지인지를 시험해서 보셔야 돼 용출구 및 유지하는 데까지만 운송 저장 보관하는 데는 광천지에서 제외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번호 일곱 번째 가볼게요 일곱 번째는 염전 염전은 염전은 자 이거는 바닷물 바닷물을 가둬두어 소금을 갖다가 천일지연방식으로 만드는 땅을 갖다가 염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닷물 가둬두어서 일조량에 의해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토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소금을 쌓아두는 데를 갖다가 제염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염전입니다 그럼 소금 염자에 받전자니까 이것도 뭐 주의할 건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 바닷물 끌어들여서 천일지연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거나 소금을 쌓아두는 제염장이 염전이라면 소금을 갖다가 제조하는 대로 사용되는 데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은 염전이다 염전이 아니다 염전이 아니다 이거는 공장 용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코드 대 가장 많이 나오는 대 자 그러면 대라는 지목은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로 사용되거나 점포로 이용되거나 사무실로 사용되거나 문화시설로 사용되거나 공연관람 대라는 지목의 건축물의 용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건축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대로 그 다음에 점포로 장사하는 곳 사무실로 그 다음에 문화시설 공연관람을 위한 시설물로 사용되는 때 땅의 용도를 등록하도록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 외의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가 이용되는 때는 지목이 대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위에 먼저 힌트 있었네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로서 건축물이 사용되는 데는 제조하는 건축물로 사용되는 거니까 대가 아닌 공장용지가 되겠지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사로 사용되는 건축물 부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 점포, 사무실, 문화시설 건축물의 용도가 아니니까 학교 용지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로 지목을 등록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거, 점포, 사무실, 문화시설 아닌 용도로 건축물이 이용되는 땅은 지목이 대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다음에 이제 학교 공장용지가 있죠 공장용지는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공장용지는 아홉 번째 코드 공장용지라는 지목은 이게 힌트입니다 제조 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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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자, 여기 나왔죠 소금을 제조하는 곳은 염전이 아니라 공장, 건축물 부지니까 공장용지 그럼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제조라고 하는 겁니다 제조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그 건축물이 있는 때는 지목을 뭐로 한다? 공장용지 그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이 있으면 다 공장용지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서 양입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엔 주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조만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열 번째 코드 번호 한번 보죠 자, 열 번째 코드 번호는 지금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냐면 학교 용지 나와 있죠 자, 갑니다 학교 용지 주의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험에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자, 이것만 읽을 줄 아시면 시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울 학자의 가르칠 교자지 않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사용하는 토지를 갖다가 학교 용지, 가령 교사 건축물 학교 교실이 설립되어 있는 건축물이 교사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운동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학교, 특수학교라면 실습하기 위한 실습 부지로 사용되는데 그게 전부 다 학교 용지입니다 그럼 주의할 사항은 없음 자,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게 주차장 나올 건데 11코드 보십시오 주차장 자, 규제 51페이지 하단에 주차장 보시면 11번째 주차장 자, 주차장은 이게 중요합니다 차를 세우는 행위를 주차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를 세우는 대로 사용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토지를 갖다가 법률용어로 지목을 주차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를 세우는 곳으로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주차장이야 그러면 주된 건축물 부지에 주된 건축물에 들어오는 고객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차시설은 독립적인 시설이에요 부속시설이에요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독립시설이 아닌 부속시설로 주차시설로 이용되는 때는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아니다 주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이걸 꼭 변별하셔야 돼요 주차시설이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주차장이지 부속시설물로서 주차장이 이용되는 때는 절대 주차장이 아니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제용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주차 전용 건축물이어야 돼 여러분들은 주차타워다 이렇게 부르죠 주차 전용 건축물이어야지 주차 전용 건축물이 아닌 토지로 이용되는 때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만 변별 작업을 할 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따라서 노상 주차장 같은 데도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길이 위에 주차장이니까 그 다음에 주된 시설물에 설치된 부속시설물로서 주차장 이용되는 때도 주차장이 아니다 이것만 변별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군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주차장은 주차하는 시설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토지를 지목을 주차장으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창고 주유소용지 열두 번째 코드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는 뭐를 연상하시면 되느냐 하면 시험에서는 시험에서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안 나오면 주유소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석유류를 갖다가 경유, 휘발유 그런 데를 연상하시는데 그걸 연상했다가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석유류가 나온다고 주유소용지가 아니고 그 석유류를 갖다가 뭐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주유소용지가 되느냐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주유소용지가 된다는 거 그럼 판매하는 곳으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도지가 아닌 때는 주유소용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코드까지 봤으니까 열세 번째 창고용지 창고용지는 자 요거는 창고용지 자 물건을 보관하는 대로 사용하는 토지를 갖다가 이제 풀이하면 창고용지죠 자 그러면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시험에서는 포인트입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시설로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창고용지야 그럼 이걸 갖고 시험을 낼 겁니다 물건 보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볼게요 자 물건을 보관하는 독립적인 시설로 사용된다는 것은 이걸 갖고 갈게요 공장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사용되는 데를 공장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장용지에서 물건을 갖다가 제조해내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창고를 물건 보관하는 물류보관창고를 공장 부지 안에 설치해 놓았으면 주지목추중의원 측에서 공장용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 독립적인 시설물로서 물류보관창고를 확보 안 하고 공장용지 안에 물류보관창고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공장건축물 부지 바깥에 땅을 매입해서 물류보관창고를 만들어놨을 때는 독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독립적으로 창고용지로 지목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용지에서 틀릴 것은 이거 하나 갖고 뺏기 문제를 안 내니까 이것만 잘 주의해 두시면 되겠고 물건 보관하는데 독립적인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면 창고용지지만 부속시설로서 물건 보관하는 대로 이용되고 있으면 주지목추중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창고용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4번째 코드 도로 볼까요 자 이제 14번째 코드 여러분들 보시면 도로 나오죠 도로하고 15번째 코드 철도용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4번째 코드 15번째 철도용지 공통점 도 도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 철도용지하고 도로는 자 뭐를 연상하셔야 되느냐면 요 뜻풀이를 하면은 연상이 되셔야 돼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길로 사용되는 대로 이용되는 토지 지목을 국가가 법에서 두 개를 만들어 놨구나 길로 사용되는 토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을 도로와 철도용지로 두 개로 만들어 놨는데 자 도로라는 데는 어떤 길로 사용되느냐 하면 보행이나 보행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지 뭐 또는 차량이 운행하는 대로 이용되는 길로 사용되는 지목을 도로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철길 철길로 사용되는 토지를 갖다 도로에서 지목을 별도로 철도용지로 만들어 놨지 그러면 철길로 사용된다는 건 레일 설치해 놓은 데와 그 레일 위에 열차가 운행되면 열차가 운행하다가 손님 태우기에서 세우는 역사와 그 열차 보관하기 위한 장소들을 지목을 도로에서 별도로 뭐라고 만들어 놨다 철도용지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도로에서 이제 주의할 게 어떤 걸 주의해 두셔야 되느냐 하면 보행 차량 운행을 위해서 이용되는 데가 이제 도로라면 고속도로 군도 다 도로인데 문제는 통로로 이용되는 데도 도로라는 겁니다 통로로 이용되는 데가 도로인데 문제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 주된 용도 토지 안에 종된 용도로 통로가 이용되고 있으면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그럼 만약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진입로로 이용되는 통로는 독립적인 통로로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도로가 되지만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가 된다는 것이고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도 마찬가지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서 공장 용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된 용도가 없고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면은 도로가 된다 그런데 주된 용도 토지 안에 통로가 이용되고 있으면은 왜 도로가 안 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로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거 하나만 주의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6번째 코드 제방 나와 있습니다 제방이라는 코드는 주의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를 연상해 두시면 되느냐 하면 막는 곳으로 이용되는 토지 지목을 만드는 게 제방입니다 그럼 막는 곳 한번 연상해 보자는 거죠 바닷물 막는데 방파제지 뭐 그 다음에 방조제지 뭐 파도 막는데 방파제지 뭐 모래 막는데 방사제 물 막는데 방수제 막는 대로 이용되는 토지를 갖다 지목을 만들어 놓은 이름이 제방이라는 게 있구나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째 하천 그 다음에 넘겨 보세요 18번째 국어 19번째 유지 3개 17, 18, 19번 코드 같이 가볼게요 3개는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하천 국어 유지라는 코드는 자 어떻게 구분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세 군데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물이 있는 데죠 물이 있는 것으로 이용되는 지목을 만들어 놓은 데가 3개의 지목입니다 하천이라는 지목도 있고 국어라는 지목도 있고 유지라는 지목이 있는데 자 이제 갑니다 하천은 자연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로 조성되어 있는데 토지를 갖다 지목을 만들어 놓은 게 하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라는 데는 유지라는 데는 뭐냐면은 물이 고여 있거나 저장되어 있거나 보관하는 대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을 만들어 놓은 게 유지 머물류제 못지자입니다 유지라는 지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지목 구별해야 될 건 물이 있는 곳으로 이용되는 데인데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을 만들어 놓은 게 하천 물이 고여 있거나 저장 보관되는 대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을 만들어 놓은 게 유지라는 지목이죠 이렇게 구별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럼 국어는 중간에 있는 건 뭐냐 자 요거는 수로입니다 수로라는 건 물 숫자의 길을 놓지 않습니까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수로는 자 인공적인 물길이 있고 자연적인 물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 수로 자연 수로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 수로는 자연 물이 흘러야 수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 유수로서 수로가 흐르면 시험에서는 이쪽도 유수가 있으면 하천이고 이쪽도 자연 유수가 있으면 구구가 되는데 자연이 흐르는 물로 이용되는 데는 흐르는 물을 이용되는 데는 하천이 되어 구구가 되어 똑같은 법률료가 나오니까 이걸 구별하는 걸 시험 문제에서 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자연 유수로 수로가 흐르는 데는 구구가 되려면 여기에는 소규모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소규모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자연 유수로서 수로로 조성되어 있으면 구구가 되는 것이고 소규모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고 자연 유수로 흐르는 데면 하천이 된다는 겁니다 인공적이라는 수로로 들어가 버리면 하천으로 절대 안 가고 무조건 구구로 가는 것이고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세심하게 하천과 유지의 차이점 자연 유수냐 고여 있거나 저장돼 있거나 보관돼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천과 구구는 자연 유수, 자연 유수 이렇게 가는데 구구는 그 수로 중에서 인공적인 수로가 있고 자연이 흐르는 수로가 있으면 자연 유수로 수로 조성되는 데는 하천과 또 구구를 구별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자연 유수로 흐르는 대로 수로 조성되어 있으면 하천으로 안 가고 뭐가 된다? 구, 걸어간다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 잘 내니까 세 가지를 천천히 잘 음미하시면서 변배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20번 코드 번호가 양어장이 있죠 양어장은 육상만 기억하시면 돼요 땅 위에서 고기 기르는 곳으로 사용되는 장소 왜 육상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하면 잘못 착각하셨다간 바다에 공유수면 매립허가 얻어서 물고기, 바닷물고기를 갖다 기르죠 바다 자체는 땅이 아니니까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을 정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양어장이라는 건 토지에다가 고기를 길러야지만이 양어장이라는 지목을 주죠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육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변별력이 있으시면 되겠고 21번 21번째 코드 수도용지 물 정수하는 데에요 이건 뭐 따로 주의할 게 없고 그 다음에 22 공원 보세요 공원은 뭐를 주의해 두시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공원 및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법률 이름을 알아두세요 국계법, 국의법 이렇게 줄여서 약칭 부르죠 국계법, 국의법에서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지목공원으로 준다는 것 단 주의하실 것 그 박스 안에 보세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생활권 공원 이름 나오죠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 공원들이 지목을 지적공배 공원으로 주는데 예외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에 무슨 공원은 그 공원들 중에 무슨 공원은 지목을 공원으로 하지 말래요 묘지공원은 지목을 공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영광편 치셔서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이 국립, 돌입, 군립공원인데 그건 지목이 공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 코드 체육용지 자 요건 주의할게 체육활동 연상하시면 돼 체육활동만 키워드 연상하시면 떠오르시면 돼 거기에 들어있는가 체육활동 시설물인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돼 종합운동장 체육활동 시설물이지 실내체육관도 체육활동 시설물 야구하는데도 체육활동 시설물이지 그 다음에 골프 치는데도 체육활동 시설물 스키타는데 승마하는데 말타는데 사이클 타는데 다 체육활동 시설물이지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좋갑니다 단 시험에서 주의할 건 세 번째 줄로 가서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 미흡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영구적으로 체육시설물로 사용 안 된다는게 영속성 미흡이잖아요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건 종된 용도로서 체육시설물로 사용되면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할 때는 체육용지가 되지 아니한다 그것만 주의 자 됐습니다 그래 놓고 밑에 특징구별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지금 시험 대상 아니니까 예전에 지리의신 답변은 다 시험 대상인데 현재는 시험 대상 아니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지 시험 대상으로 공부를 해 주지는 말아 주십시오 네요 24번째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휘향 위락휘향 위락휘향을 포인트 치시고 위락휘향에 해당하는 걸 법전에 예에 들어 놓은 거 한 번씩 대입하시면 돼요 수영장 물놀이 하는 데지 유선장 배놀이 하는 데잖아 낚시터 이거 머리 시키러 가는 데지 어린이누터 애들 노는 데잖아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거 관람 구경 머리 쉬러 가는 데지 위락휘향을 하는 데잖아 이렇게 한 번 정도 대입해서 읽어주면 좋갑니다 그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25번째 종교용지 가볼까 종교용지도 마찬가지 밑에 지리의신 답변 네모 박스는 시험 대상 아니고 학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그쪽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종교용지는 그 법전만 그대로 읽어서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갑니다 종교의식으로 사용되는 대로 시설물 들어간 때는 다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의식이 예배 법욕 설교 제사를 종교의식이라고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사적지 사적지는 문화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재 있는 곳으로 땅이 이용되는데 사적지인데 주의하실 것 다른 용도 토지 안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지가 아니잖아 이 정도로 생각만 해주시면 좋게요 그러면 학교 용지 안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학교 용지겠지 그 다음에 공원 안에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물이 있으면 사적지가 아니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공원 용지겠지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갑니다 그럼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7번째 묘지 있습니다 묘지는 땅이 뭐로 이용되고 있어야 묘지로 등록하느냐 기억해두셔야 돼요 묘지 이건 안개할 게 있어요 사람 묻는 곳 매장 두 번째 묘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 세 번째 봉안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을 갖다 지목을 묘지로 등록합니다 단 주의할 거 하나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부지는 묘지 안으로 양입지가 되지 못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 뭐는 제외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부지는 대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 애교 구별 여러분들 보은 대상 아닙니다 시험 대상 아니니까 참고 삼아서 학문을 위해서는 보시더라도 시험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주제입니다 마지막 28번째 잡종지 잡종지는 27가지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이용될 때 등록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그럼 보시면 기억번이 갈대밭 물건 쌓아두는데 돌케내는데 흙파내는데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물물을 뭐를 예를 들어 놓은 거냐면 지금 앞에서 배웠던 27가지 용도를 배웠죠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27가지 해당하는 곳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잡종지야 그러면 계속 그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법전에서 니은 번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할 때도 27가지 해당하지 않으면 다 뭐로 등록하거라? 잡종지로 등록하거라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케내는 거 흙파된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하라고 해놨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때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토지 용도가 장래 영구적으로 바뀌면 지목을 바꿔주지만 일시적으로 용도가 변경될 때는 지목 변경에서는 안 된다는 게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자 그래놓고 밑에 마찬가지로 잡종지 밑에 지리해신 답변 지적사무처리 규정에 나와있죠 예전에는 시험 범위였었는데 현재는 시험 범위에서 전부 다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기는 편합니다 그걸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잠시 쉬었다가 경계 나가볼게요